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하고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덕 채널입니다. 대만에 도착한 첫 느낌은 생각보다 그렇게 색다르거나 그러진 않네요. 동남아시아권이 대부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깨끗하고 신선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깔끔한 편이긴 한데 방식 자체는 굉장히 옛날 방식이라서 여타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용품, 기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금고 같은 시스템은 없고 그 다음에 룸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숙소는 눈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는 되게 깨끗한 편이긴 한데 쇼파다 이런 것들을 보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이사이에 먼지가 좀 심하게 끼어 있어요. 일단 첫 느낌은 그렇고 또 대만 야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 펌지아 야시장. 펌지아 야시장? 나이키도 있네. 야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시장인데? 여기는 액세서리샵. 오락실. 화장품 액세서리샵. 미니소도 있네 미니소도 있네. 미니소도 있네. 일단은 번화한대에 오니까 그냥 구경을만 시켜드렸습니다. 어? 메디언치야. 메디언치야. 오락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야시장이라는데 뭐 아직 깜깜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락실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오락실이야 다 오락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용국이 되요. 다 오락실이에요. 먹는 것도 좀 있고. 여기도 이제 슬슬 영업준비하는구나. 전기 오토바이오. 오락실 천지야 오락실 천지. 일본 음식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시장의 먹거리랑터처럼 보이는 곳까지 오고 같습니다. 여기가 뭐 어디 대학교 보이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먹거리하고 뭐 엄청 많아요. 딱 대학교 부근의 풍경이야. 먼 대학이냐 이 먼 대학. 무슨 대학이라고 써있는데. 이름은 대학로인데. 거리 자체는 부평 문화의 거리. 그치.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 지하상가가 위로 올라온 느낌인데. 안녕. 이거 어떡해. 대박이고 지금 들어갔어. 대박이고 지금. 반드시 땡큐, 세체여 먹어봐 한국어 아니 한국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봐 하우스 하우스 맞아요? 하우스? 하우스 이거 맛있는거에요? 뭐? 돼지랑 고추 80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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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온다 만두 만두 맛없어요 아우 불쌍해 전복 아니에요? 전복 아까 지정해 요거 요거 요걸로 하면 되잖아 12개 12개 어را 12개 숲 어퍼 디지퍼 어퍼라 마음이 그리로간데 희하네 어퍼라 디지퍼 어퍼라 어디있나 으 6발이요 3번을 3번 하다가 어게 3번에다가 쏩니다 나 참고로 사격자래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너무 잘해 아 망했다 어헤이 이겨 받아서 여기 여기 금이예요 아 여기 금이예요 아 뭐야 아 아 끝났잖아 아이 adapt 꺼놔서 나요 그 안발로 2g 터질 수 있을 것인가 한발 peak 손 손 손 약간 빅쌀이 약간 빅쌀이 약간 빅쌀이 우리 선물 안줘요 선물? 선물? 아 피크팬더 아무튼 crab 아 يا 무엇일까요? alcuma 아 이수 닮았어, 이수 mc 더 맥스 닮았어 딱 3 나 세게 양파값이였다 잘생긴 관자청년 스푸스푸 꼬쟁이 스파이시 먹어야지 스파이시 먹어야지 관자 딱 관자율이네 아우스파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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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아우스파이시 아헤이 여보세요 아이스크림인줄 무슨 탑살도넛 아우스파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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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니 없는데 안허고 으흐흑 잘 먹었길래 아아 수박맛이네 아아 수박 맛이네 수박맛이네 수고하셨습니다